아저씨, 더 밀어주세요. 예. 다야, 더 세게요. 뭐야? 쟤 지금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설마 그새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이라도 한 거야? 잠깐만 기다려. 어? 봉씨가 무뚝뚝해도 애들은 참 잘 챙겨. 준수 엄마는 뭔 보기야. 저런 남자가 시터로 들어오고. 시터? 근데 봉씨는 진짜 뭐 하던 사람이래? 승기 아빠한테도 말 안 해? 남자라고 더 알려주고 그런 거 없더라고. 준수 엄마도 모르려나? 준수 엄마? 도대체 어떤 여자야? 아 참. 그리고 저기. 저긴 출입금지. 이 안에 뭐가 있으려나? 아저씨, 잠깐만요. 왜? 앉아보세요. 얼른. 이거 나 가져도 돼요? 잠깐만. 위치 추적이야. 왜 그래요, 아저씨?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갈까? 네. 가자. 우아! 이거 먹을까? 아니, 아니, 이거? 그거 말고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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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자. 네. 다 골랐어? 네. 가자. 이렇게 하고, 아저씨. 감사합니다.